고수요? 제가 문제를 다 안 드렸는데 고수는 상황을 봐주시겠어요 설마 설마 좀 문제 안 나와 설마 문제가 다 안 나오는데 고수는 저도 알죠 추임새를 넣는 사람 땡이다 답은 원태영 원태영 알았어 너무 색깔인데 너무 색깔인데 여기서 끊지 못하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지금 형, 아나운서야 형은! 그래, 아나운서야! 그래, 아나운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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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운서! 다 굽혀! 다 굽혀! 한글에 관한 걸 볼 수 있어. 우리 승희 씨. 발음 이런 거. 야, 그건 연기하시는 분들이 더 잘해. 아, 그럼 잘못 선택했네. 연기하실 수 있어요. 그럼 운동선수요. 야, 진짜? 끊는 게 중요하잖아. 괜찮겠어? 끊는 게 중요하지. 괜찮겠어, 운동선수요? 아, 운동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, 재석이 형도 운동, 스포츠도 잘 알아. 자, 문제드리겠습니다. 그녀는 축구. 아! 아! 나 축구 매일 원하는데. 축구는 죄인데. 자, 2014년. 월드컵이 열리는 나라는? 프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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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형님 좀 많이 고장 드시라고요. 아, 형님. 입술이 좀 말쩡쩡 달라붙으시는데요. 정확하게 소호를 외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2014년 월드컵이 열리는 나라는 브라질이 맞습니다. 그럼 2018년은? 런닝! 런닝! 2018년이 열리는 나라요? 네. 자, 너 어디 가라? 아, 잠깐만요. 자, 5초 드립니다. 빨리 하라고 해봐요. 5, 4, 제발, 제발, 제발. 3, 2, 1, 2, 2, 2, 2, 2, 2018년이죠? 2018년? 5초 지났어요. 아, 기억이 안 나. 아, 그런 식으로 경험하게 넘어갔는데? 너 진짜 탈리수야. 2018년. 아, 또 깨끗해. 20초 넘었다. 2018년을 기억해. 아, 진짜로. 아, 진짜로. 아, 진짜로. 아, 진짜로. 아니야? 형?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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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런닝! 아! 0,5!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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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야? 아니, 아니야? 아니, 2018년이 어디지? 아니, 2018년인데 벌써 정해졌어? 아, 진짜로. 아, 진짜로. 아, 진짜로. 아, 거기도. 카타르. 카타르. 카타르 아니에요? 그 같은데. 아니야, 아니야. 그건 카타르. 아니야, 아니야. 아, 이게 22년이야? 아, 카타르 22년이에요? 아, 그럼 아니구나. 그럼 유럽네. 아니, 그걸 왜 2022년까지 정해? 당연히 다르긴, 넉넉. 어떻게, 그리까지.. 맑떤지, 맑떤지. 맑떤지, 맑떤지. 맑떤지, 맑떤지. 맑떤지! 맑떤지, 맑떤지. 맑떤지, 맑떤지. 맑떤지, 맑떤지. 맑떤지. 스페인? 런닝. 이탈리아. 너 진짜 맞춰야 될 거 아니야? 맞춰야 될 거 아니야? 맞춰야 될 거 아니야? 안 나온 국가 말하시면 돼요. 또 유럽에 보자. 아니 스위스, 스위스. 한 번만씩 두고 있을까? 죄송합니다. 엔젤.